넘겨보시죠 이 비유풀이 다른 비유는 제가 일단 비유 제목들을 소개해드릴 테니까 그 제목들은 그냥 쭉 한번 보시면 좋은 참고가 될 것 같고요 주변에 속시 접근하는 사람이 벌써 저런 얘기를 꺼내면 금방 느낌이 오겠죠 제일 먼저 배우는 비유 하나만 제가 일부러 일칠판을 부탁드린 거예요 제가 요거는 꼭 아셔야 됩니다 그들이 비유를 공부할 때 제일 먼저 가르치는 비유가 있어요 그게 마가복음 4장 10절부터 12절까지를 본문으로 해서 그리고 13절까지 이게 뭔가 하면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예요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쉽게 설명하려고 예수께서 비유로 말했겠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까요? 성경을 한번 볼까요? 이단들의 특징은 늘 성경을 가지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 가지고 나오는데 왜 이단일까? 이래 생각하시지만 성경을 가지고 나온다고 정통이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 구절을 막 열고 하면서 들고 나올수록 수상합니다 우리가 정통 복음을 전하는 데는 성경 구절이 구약신약해서 막 짝을 찾듯이 문답하듯이 뭘 찾아내듯이 엮어가지고 막 이렇게 안 해도 복음을 전하는 건 가능한데 사이비 교주를 메시야로 만들어가는 그걸 믿게 하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서 비유풀이를 가지고 성경을 왜곡시켜서 결국 자기들의 의도한 대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성경을 여기저기 막 엮어가지고 해가지고 한참 엮어내지 않으면 그 작품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게 비유풀이가 동원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뭐예요? 비유라는 건 영적으로 본다는 거거든요 구름 하면 구름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온다 이랬는데 구름이 구름이 되면 안 되잖아요 자기가 구름 타고 올 거예요? 교주가? 그러니까 그거는 비유다 이렇게 해야지만 자기 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아전인수격으로 다 이렇게 깨 맞추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유를 뭐라고 전제하는가 하면 비유는 비밀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는 드러내기 위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 비유는 감추기 위한 수단이다 비유는 비밀을 감추기 위해서 비유로 말하는 것이다라는 게 대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는 비밀, 비유는 봉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유를 모르면 죄사함을 못 받는다 이런 얘기하는 데가 있으니까 신천지입니다 우리는 죄사함의 문제는 오직 무엇으로? 예수님의 피죠, 십자가, 피를 이야기하는데 신천지는 비유를 모르면 죄사함을 못 받는다 이게 얼마나 황당한 얘기입니까? 그런데 그 구절을 이 마가복음 4장 10절부터 12절을 근거로 해서 제시한다니까요 그 내용을 읽어보면 일견 그렇게 보여질 것 같은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이해가 안 된다 오해할 만한 소지가 그 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도 다 뭘 들고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성경 구절을 막 쟀다 우리가 잘 모르는 성경 구절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전문가가 아닌 인상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답을 못할 수 있거든요 그런 약점을 이용해서 파고듭니다 그래서 비유는 죄사함과 직결된다 그러니까 이건 근본 우리의 복음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거죠 어떻게 비유를 깨달아야 구원을 받아요 어떻게 비유를 알아야 죄사함을 받아요 그런데 그 비유는 어디 가야 풀어지느냐 이만이 씨 안태로 가야 풀어진다는 논리예요 신천지를 가야 비유가 풀어진다는 논리예요 그러니까 죄사함 받으려면 어디 가야 되느냐 신천지 밖에는 죄사함 받을 데가 없다는 논리란 말이에요 거기서 예수의 피가 어디 있고 십자가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처럼 반복음이요 다른 복음이요 이건 완전히 성경적인 근거도 없는 이런 황당한 교리를 가능하게 하는 게 이거 한 구절이라니까 그러니까 이단들은 이런 식으로 한 구절을 가지고 전체를 다 뒤집어붓는다고요 작은 것 한 구절을 가지고 전 근본적인 것을 뒤엎어버리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 보혈에 대한 구원의 확신 속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면 정면 충돌을 하니까 갈등을 한다고 최소한 갈등이라도 하면서 아이고 나 이거 뭐가 뭔지 모르겠다 목사님한테 한번 여쭤봐야겠다 이렇게라도 돼야 되는데 이걸 딱 들이면서 와 이런 게 있었네 하면서 확 빨려 들어가는 건 예수의 피가 그에게 무슨 의미가 있었냐 결국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게 죄예요 결국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지와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그 불신의 터 위에서 결국 이단들이 역사를 하는 거지 우리가 온전히 복음에 붙잡혀 있으면 지금 생각하니까 그래요 복음에 붙잡혀 있는 사람 오직 예수 신앙에 투철한 사람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갖는 사람 속지에 어떤 확신을 갖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들어도 오히려 딱 튕겨져 나가죠 왜? 너무 이상한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이미 우리가 십자가로 구원을 받은 속죄를 얻은 우리에게 비율을 모르면 죄사함이 없다니 이건 뭔가 어떤 다른 의미가 있을 거야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겁니까? 이거를 우리가 바꿀 수는 없죠 십자가의 이 복음을 바꿀 수는 없죠 이걸 구절을 가지고 그리고 제일 먼저 13절입니다 그게 뭐냐? 시에 대한 비유예요 이 시에 대한 비유를 알지 못할지 어떻게 다른 모든 비유를 알 수 있겠냐 그래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시예요 그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겁니다 이 사람 이들이 센터를 찾아갔든 가정에서든 그게 어떤 공원에서 하든 카페에서 만났든 비유를 성경을 얘기하면서 마태 13장 31절부터 32절을 인용하면서 천국의 비유를 시 겨자씨 비유죠 겨자씨 비유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처음에는 작은 시지만 나중에는 이 큰 큰 나무가 되니까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더라 이 내용을 이 그림을 잘 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그림을 그리면서 시 밭 나무 새가 와서 깃들었다 그래서 신첸지가 비유를 푸는 겁니다 비유한 시는 몇 장 몇 절 누가 보건 8장 11절 비유한 밭은 몇 장 몇 절 나무는 몇 장 몇 절 새는 몇 장 몇 절 이런 식으로 비유를 풀어요 한 절 한 절 다 성경을 대면서 성도들은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성경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을 다 대니까 새는 뭔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비둘기 같은 성령 그러니까 비둘기는 성령이고 까마귀는 악령을 비유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새는 영이다 그리고 나무는 사람이다 밭은 사람의 마음이다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식으로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을 대면 대부분의 지금 신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냐면 너무나 성경적이다 왜? 성경을 다 근거로 하니까 자, 이 그림을 그리면서 옆에서 성경을 가지고 다가오는 사람이 있으면 이 그림을 꼭 보세요 100% 신천지입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신천지에서 이 그림을 안 그릴 수도 있어요 이제 앞으로 계속 그럽니다 계속 바꾸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면 공개하면 또 바꾸고 공개하면 또 바꾸고 그러거든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그들의 비유의 틀 가운데 제일 먼저 배우는 비유 시밭나무소 비유한 시밭나무소 너무나 중요한 비유이기 때문에 또 이 시와 연관해서 이 비유한 시와 연관해서 예레미야 31장 27절을 꼭 얘기합니다 그럼 시가 말씀이다 어디 그래야 되느냐 누가 보면 8장 11절 이게 그들의 비유풀이에요 그럼 누가 보면 8장 11절에 시가 말씀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시가 말씀이 아니냐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을까요 이 누가 보면 8장에 시 뿌리는 비유를 해설할 때 시가 말씀이라고 해석해 주셨는데 신천지는 성경에 나오는 시는 다 말씀이라고 푸는 거예요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신천지에서는 시가 나오면 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시는 누가 보면 봐라 뭐라고 되어 있느냐 말씀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시는 말씀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성경 낱말 뜻을 영어 단어 공부하듯이 코드화해서 이렇게 공부합니다 그들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봅니다 시는 말씀 나무는 사람 새는 영 물은 말씀 떡은 말씀 그릇은 사람의 마음 이게 그들이 공부하는 거예요 영어 단어 공부하듯이 딱 나와 있어요 어디 그래야 되느냐 나무는 사람이라는 게 어디 있느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예수님이 나무를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나무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나무도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식의 비유가 있을 수 있고 그러나 옳지 않다는 거죠 이거는 대단히 성경을 왜곡시키는 그리고 성경의 비유의 기본 핵심을 본질을 떠난 성경 해석의 ABC를 무시한 정말 무식한 해석이라고요 이렇게 해석되어서는 안 되는데 성도들이 느낌은 어떤 느낌을 받는가 하면 되게 성경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가르쳐 보면 성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말씀에는 다 짝이 있다 말씀에는 다 짝이 있다 이게 짝 그래서 성경의 답은 다 성경에 있다 개가 뭐냐 개 이사회 56장 7절을 보자 9절 보자 개는 뭐냐 목자 벙어리 개는 몰각한 목자들이라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는 뭐냐 목자들 그래서 목사님들을 신천지에서는 개라고 부릅니다 이런 식의 비유가 이런 식의 비유가 획일적으로 적용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새는 영이라고 해서 성경에 나오는 새를 다 영으로 해석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비둘기 같은 성령이라고 했다고 해서 비둘기는 다 성령으로 해석할 수 있고 시는 다 말씀이 될까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31장 27절에 사람의 시와 짐승의 시가 나옵니다 이것도 뭐라고 하느냐 사람의 시는 진리 짐승의 시는 비진리 이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 사람의 시 짐승의 시 할 때 시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후손 자손 할 때 우리 사람 시 있죠? 시 그래서 사람들도 더 번성쾌하고 짐승들도 더 번성쾌한다는 그 축복을 말씀하시는 건데 그냥 획일적으로 시는 말씀이니까 그냥 다 시에다 말씀을 갖다 대입하는 거예요 성경에 소가 나오면 소는 뭐냐 목자 신천지 시계의 비유풀이에요 소는 목자 왜? 소가 목자냐 고전 구장 구절을 봐라 다 한 구절을 가지고 다 획일적으로 풀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풀어가다 보니까 성경을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게 모든 사기꾼들이 자기들 유리하게 성경을 풀기 위해서 비유라는 것을 악용해서 성경을 다 자기들 마음들이 임무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거를 성도들이 알고 아 이건 문제가 있구나 이런 세상에 깨달아야 되는데 성경 구절만 갖다 막 대면 성도들은 성경적이라고 착각을 하더라고요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감은 사과 그런 얘기를 할 때 원숭이하고 사과는 연관성이 있습니다 똑같아요 여기도 보세요 시하고 말씀은 연관성이 있어요 어디? 누가 보면 8장 11절 딱 나왔잖아요 밭이 사람의 마음이다 이것도 이해가 되죠 고전 3장 9절에 나오잖아요 너희는 밭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밭으로 비유했다 이게 틀린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 나오는 밭을 다 사람의 마음이라고 다 풀어갈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구절을 가지고 다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건 비유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숭이하고 엉덩이는 이해가 돼요 왜? 빨갛다는 공통 분모가 있죠 그거를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로 다 연결한다니까요 그리고 사과하고 바나나도 연관이 되죠 또 바나나하고 기차하고 연관이 돼 길다 이런 그것과 다 연관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원숭이 엉덩이는 백두산은 아니다 하는 거죠 그게 신천지식의 비유풀의 오류예요 그게 그러니까 논리의 비약이 아니라고요 논리 자체가 서질 않는 거예요 논리가 서질 않는 거라고 이건 비약의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원숭이 엉덩이가 어떻게 비행기가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세요 원숭이 엉덩이는 빨갛죠? 빨간은 사과죠? 사과는 맛있죠? 맛있으면 바나나죠? 바나나는 길죠? 기르면 기차? 기차는 빠르고 빠르면 비행기 보세요 그러니까 원숭이 엉덩이는 비행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논리예요 그걸 다 왜 믿을까요 사람들이 성경 구절로 다 그걸 연결하니까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그들은 그러니까 가면 공부가 성경 외에는 전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성도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신천지는 가면 두 시간 동안 성경 구절밖에 찾는 게 없습니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하면 오늘은 시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몇 장 몇 장 읽어보겠습니다? 다 읽고 몇 장 몇 장 읽어보겠습니다? 다 읽고 이게 공부예요 다 성경, 성경, 성경에서 20, 30 구절을 성경 구절만 읽고 자, 답을 구했죠? 뭐죠? 시가 말씀입니다 이렇게 딱 끝내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어떤 느낌을 받는가 이야, 여기는 성경 외에는 안 하는구나 여기는 성경 밖에는 말하지 않는구나 성경을 성경으로만 풀어가는구나 이게 사기수법이고 속임수인 줄 몰라요 성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 제가 가르쳐 보면요 제가 가르쳐 보잖아요 성도들이 대부분 듣고는 이럽니다 이야, 이렇게 깊은 말씀은 처음이라고 이렇게 오묘한 말씀은 처음이라고 머리털 나고 처음 들었다고 그렇죠, 머리털 나고 정통교회만 있었으니 그런 이단 사설을 들을 리가 없지요 오히려 그런 걸 못 듣는 게 정상적이죠 교회에서 그런 걸 가르치기가 있나요? 정상적으로 신학하고 제대로 배운 목사님들이 이런 비유풀이를 어떻게 가르쳐요? 제가 신학을 하면서 알게 됐어요 이제 신학을 하면서 알게 됐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유치하고 정말 이 수준 이하의 교리인지를 공부를 하니까 알겠더라니까요 제가 그렇게 생각했죠 아, 이게 어디 나뿐이겠는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전문적으로 공부하지 않으면 이단 사설을 분별하는 건 어려울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가는 데마다 꼭 성도님들한테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도님들은 전문가가 아닙니다 목사님들은,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은 신학을 제대로 공부한 분들은 제가 1년 공부해 보니까 금방 알겠더라고요 너무 창피한 거예요 제가 신천지에서 강의를 하고 교육장 했다는 게 교리를 전담했던 교육 책임자였다는 게 너무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어디 가서 말을 못 하겠어요 그런데도 신천지 안에서는 그게 최고의 진리라고 믿는 이유가 뭐냐 자기 수준에서 최고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전문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들어도 그게 왜 이단이고 저것이 왜 잘못되는지 그걸 해석에 대해서 전문적 교육받지 않으면요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성도님들은 겸손하시라는 말씀을 감히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목회자 앞에 겸손하고 교회 앞에 겸손하고 그래서 성도들이 늘 겸손한 성도들 내가 뭘 알겠어? 난 잘 몰라 그리고는 목사님께 물어보고 담당 어떤 교구 목사님이나 또 담당 지도 목사님들 있잖아요 가서 여쭤보고 이런 성도들이 돼야지 듣고는 와 너무 신기하다 이거 얘기하면 목사님이 공부하지 못하게 할 텐데 그래서 신천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공부하는 것을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꼭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면 절대 이 얘기를 가족들한테도 하지 말고 교회도 얘기하지 말고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정상적으로 신앙한 성도 같으면 꼭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꼭 하지 말라고 하면 꼭 해야 되잖아요 꼭 하지 말라는 것 자체가 수상하잖아요 그것만 들어도 그런데 진짜 안 하는 분들이 신천지 가는 분들이에요 하지 마세요 그러면 진짜 안 한다니까요 그리고 가족을 속이고 목사님을 속이면서 선택한 게 신천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스스로 무덤을 파는 거죠 왜 얘기를 안 할까요? 배아보니까 재밌거든요 그런데 말하면 못하게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대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배우고 싶은 욕심에 그게 스스로 무덤을 파는 위험천만한 일인 줄을 스스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순종하지 않는 게 죄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볼 때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성도들이 모를 수 있죠 그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목사님이 주의를 다녀서 광고를 하시잖아요 주로 요즘 특히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하지 마세요 이런 광고를 안 하는 교회가 없을 거예요 대회배 때 대부분 다 그런 걸 한 번씩은 하셨을 거예요 그럼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염려가 되셔서 광고를 하시면 공부를 안 하면 되는데 공부를 한다고요 목사님을 속이면서 그거는 배우려고 하는 어떤 욕구도 중요하고 배움의 열심도 중요하고 알고자 하는 마음도 갸락하지만 근본적으로 문제가 뭐냐 하면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한 걸 거스리면서 목사님을 속이고 선택한 그 선택의 결과가 얼마나 위험천만한 것인 줄을 생각지 못하고 그럼 쉽게 거스르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성도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신앙을 견지하고 어떤 신앙을 하는 것이 중요한가를 저는 넓뼈저리게 느낍니다 복잡한 데 있지 않아요 미혹받지 않는 비결은 어쩌면 아주 간단한 겁니다 목사님에 대한 신뢰와 복해자 중심의 신앙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 그 터위에 우리가 바로 서 있으면요 넘어갈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기반이 안 되다 보니까 쉽게 쉽게 흔들리고 자기가 볼 때 너무 성경적이라고 하고 결국 자기의 그 무지를 깨닫지 못한 채 자기의 요만큼 아는 그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결국 판단을 하고는 옳다고 생각하고 인생을 올인하잖아요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이게 이 비유풀이 정말 유치합니다 제가 지금 짧게 말씀을 드려서 얼마나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식의 비유는 정말 말장난이에요 그리고 유치한 거예요 그리고 전혀 논리적이지도 않을 뿐더러 성경을 완전히 아전인수격으로 다 성경의 본래의 의도를 다 파악해가지고 결국 교주를 신격화시키기 위해서 자기들의 것을 믿게 하기 위한 하나의 사전 포석에 불과하다 대단히 큰 속임수라는 것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누구든지 성경에는 짝이 있다 하고 성경에는 성경으로 풀어가야 된다 하면서 막 낱말 뜻 연결해가지고 구약의 짝은 신약이 있고 또 게시록의 짝은 사복음에 있다 하면서 몇 짝 몇 짝 몇 짝 몇 짝 이렇게 연결할수록 수상하다는 거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접근은 항상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원파 같으면 이렇게 구원받으셨습니까? 이게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자신 없으면 그냥 대답하지 마시고 잘 모릅니다 하고 그냥 딱 상대하지 마시고 경계를 하시라는 거예요 맞다뜨려서 어떻게 상대해 보려고 하지 마시고 넘겨보시죠 이만희 씨는 자기 자신을 그냥 메시야라고 아주 공식 홈페이지에다 딱 써놨어요 뭐라고 해놨냐면 이렇게 해놨습니다 구약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이고 신약은 한마디로 이긴자를 증거한 것이다 이긴자가 이만희 씨를 말하거든요 구약은 한마디로 예수 증거 신약은 한마디로 이만희 증거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그보다 더 적그리스도지고 반복음적이고 반성경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또 보시죠 그들의 신앙 고백 이만희 이긴 자 그는 주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신천지인의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하고는 신앙 고백이 다르잖아요 저 나오고 난 다음에 교리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나와서는 이걸 가지고 막 공적을 하니까 이만희 씨가 다 그냥 납작 엎드려져서 꼬리를 딱 감추고 그리고 지금 우리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고 예수의 십자가가 어떻고 예수의 보혈이 어떻고 이런 식으로 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죠 그다음 보실까요? 여기 보세요 총회장님의 말씀 한마디가 태양보다 더 뜨겁습니다 우리에겐 만유의 대주제 총회장님 만유의 대주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만유의 대주제는 오직 누구에게만 하나님에게만 돌릴 수 있는 만유의 대주제 총회장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이게 이만희 교주를 신격화하지 않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넘겨보시죠 보혜사 이만희 보혜사, 보혜사 요한복음 14, 15, 16장에 나오는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 할 때 그 보혜사 성령이 이만희 씨기만 왔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육개의 보혜사예요 그래서 처음에 책 나올 때는 이래서 나왔어요 보혜사 이만희 저 이랬다가 바라 자기를 보혜사라고 한다고 막 비난하니까 보혜사 점 이만희 이렇게 바꾼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자기를 함께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공저라는 거예요 공저 0과 6이 하나가 돼서 책을 썼다는 얘기입니다 넘겨보시죠 개시로 20장 4절에 이게 신인합일 교리입니다 이것 때문에 신천지들은 육체형생을 믿습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신천지에 대해서 회의를 갖게 되고 교리적인 문제를 제기하게 됐고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개시로 20장 4절에 0과 6이 하나 된다는 것을 20장 4절에 순귀한 영혼들과 이 땅에 14만 4천이 있다라는 근거를 제시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거를 어떻게 눈을 뜨게 됐는가 하면 영어성경을 보게 됐어요 영어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게 0과 6이 아닌 거예요 이 0과 6이 아니라 다 똑같이 영혼들이라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게 다 0들이면 0육이 이 0을 신랑이라고 하고 이 육체를 신부라고 해서 이 0과 6이 하나 되는 것을 혼인이라고 그러는데 이 14만 4천의 0과 신천지 14만 4천의 6이 하나가 되는 게 합일돼서 안 죽는다 이랬는데 이게 다 0들인 거예요 다 0들이면 신천지 신인합일 교리가 완전히 깨지는 것 아닙니까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성경대로 보면 이만희 교주도 죽고 결국 신인합일 육체형생은 없다 그건 성경적이지 않다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신천지에서 이만희 씨가 저를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해서 신현욱이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거예요 그때부터 싸우기 시작한 게 2006년 11월이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본 거죠 그래서 신천지는 그 이후부터 한글 개혁 성경 외의 성경은 못 보게 합니다 특히 영어 성경, 원어 성경 이런 거 못 보게 합니다 혹시 주변에 신천지가 좀 의심스럽다 이런 데 확증이 없다 이런 데 좋은 증거 하나가 있습니다 한글 개혁 성경을 본다 한글 개혁 계정 이런 거 안 보고 한글 개혁 성경만 고집하는 우리는 꼭 어떤 성경만 고집하지 않잖아요 우리 어떤 성경도 볼 수 있잖아요 신천지는 꼭 무슨 성경만 본다고요? 한글 개혁 성경만 봐요 난하주 있는 거 꼭 왜? 그걸 가지고 비유풀이를 다 짝을 맞춰놨기 때문에 딴 성경을 보면 안 맞아 그게 비유풀의 오류예요 비유는 그런 게 아니죠 의미에 있는 거지 그런데 거기는 단어에 있어요 단어 그래서 개혁 성경 외에는 다른 책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특히 영어 성경 특히 주석을 아주 싫어합니다 주석 주석을 전혀 못 보게 합니다 그래서 이 영과 육이 하나 된다는 신인합일 교리 이거는 신천지의 육체형생 교리를 밑받침하는 건데 이거는 오류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인합일 교리란 없습니다 이게 박태선 교리였어요 전도관의 박태선 씨의 교리였습니다 그대로 그걸 카피해서 써먹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의 사회비 교주들은 박태선 그 아류들은 다 이 구절을 가지고 교주들마다 육체형생을 다 주장했더라고요 조희성 제일 잘 아는 영생교 조희성 씨 아실 거예요 죽는 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육체가 죽는 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고 큰소리 쳤던 그래서 영생교 안 해요 그런데 죽었잖아요 육체가 죽었다고요 그래서 교주가 다 안 죽는다고 그러다가 다 교주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 대를 이만희 씨가 잊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신천지는 그걸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희 씨가 안 죽을 거라고 믿어요 한번 보세요 그 다음 넘겨보시죠 이겁니다 14만 4천의 영과 이 땅의 14만 4천의 육이 필요하다 그래야지만 한 영이 한 육체에게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14만 4천을 채우려고 저들이 저렇게 열심히 하는 겁니다 빨리 채워야만 하나가 돼서 안 죽으니까 이 수를 빨리 14만 채워야 이 14만 4천의 한 몸을 이루어서 안 죽을 영생 불사체가 되니까 죽지 않을 몸이 되니까 이걸 꿈꾸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이 믿는 영생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영생과 영생관이 다르죠 부활관도 다르고 넘겨보시죠 이런 식으로 영과 육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만희 씨는 육 아닙니까? 이만희 씨한테는 어떤 신랑이 올까요? 어떤 영이 올까요? 예수님의 영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랑 이만희 씨는 신부가 돼서 어린 양의 아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만희 씨가 그러니까 이만희 씨한테는 예수님이 오고 베드로 지파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신첸지에 베드로 지파가 있으니까 베드로 지파장한테는 베드로가 오는 거예요 안드레 지파장한테는 안드레 영이 많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14만 4천의 육체가 다 차면 14만 4천의 영이 1대 1로 다 와서 한 몸을 이룬다 이 날을 그들은 학수고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날 완전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지 않을 영생 불사체가 되면 이제는 세상 모든 천하를 다 자기들이 권세를 잡게 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14만 4천 신천지인들 앞에 이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겁니다 아주 망상 환상 가운데 있는 거예요 되지도 않을 꿈을 쫓아서 지금 모든 걸 올인하고 있는 사람 사기를 당하는 거거든요 최근에 이건 부도가 날 것 아닙니까? 어떻게 부도가 나겠어요? 제가 볼 때 이만시 생존에는 14만 4천 채우는 건 어려울 것 같고 이만시 죽게 되면 이건 엄청난 부도죠 신천지로서 이건 엄청난 충격일 거고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나타날 거라고 봅니다 그거 한 날을 바라보며 지금 이혼한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출한 애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직장 좋은 직장 때려치우고 지금 거기에 오직 14만 4천 채우겠다고 올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만히 죽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공황상태에 빠지죠 엄청난 충격입니다 지금 다른 데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걱정이에요 그게 그래서 빨리빨리 저희가 지금 미리미리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활동을 하는 거예요 자꾸 미리미리 좀 이상하더라고 그래서 지금 제일 걱정이 뭐냐 어떤 분들은 빨리 그냥 교주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자꾸 피해자 가족들은 오매물망 기도 제목이 그가 죽는 겁니다 왜? 죽으면 나오겠다고 하니까 다 죽으면 나오겠다고 하니까 저희들은 그것도 아닙니다 저희들은 갑자기 죽을까 봐 걱정입니다 그건 너무나 큰 충격이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휴증이 나타납니다 갑자기 죽는 것보다 그냥 서서히 막 이렇게 드러누워 있다가 막 이렇게 이렇게 좀 사람들이 좀 인식하도록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좀 이상하다는 느낌을 갖도록 회의를 갖도록 이렇게 돼야지 갑자기 탁 하면 이건 엄청난 충격이에요 제가 알잖아요 그 사람들의 그 심리를 넘겨보시죠 이거 보세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오늘의 핵심 신천지의 포교 전략입니다 신천지의 포교 전략 이렇게 과정을 통해서 신천지에 갑니다 사람들이 친분을 쌓고 막 접근해가지고 인간관계를 맺었어요 그렇다고 나 당신 내가 너무 좋으니까 당신 다니는 교회 신천지지 신천지 교회 갈게 예배드리러 갈게 가고 싶어도 신천지는 절대 마음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천지를 구경하고 싶어서 예배드리고 싶어도 부모님이 아니면 배우자가 아니면 자녀들이 신천지 다녀도 따라 갈 수가 없어요 신천지 예배당에는 못 들어갑니다 반드시 이 과정을 다 거쳐야만 신천지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걸음 장치가 있으니까 분별하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한테는 그러니까 이것만 알면 절대 안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지금 몇 천명에서 성형 공부를 하고 있을까요 지금도 이 사람들은 지금 신천지가 어떻게 전도하는지 신천지인이 되는 그 과정을 전혀 사전에 안봐가 없는 거예요 알고 있지 않으니까 가서 공부하고 있지 지금 이것만 설명만 들으면 절대 모르고 가서 성형 공부를 하고 있지 않지요 잘 보여요 제일 먼저 보세요 비밀 개인 공부입니다 이게 1단계 성경 공부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다음 비밀 공부 센터 신학원이 이게 2단계 공부입니다 그렇게 된 다음에 신학원에서 수료하고 시험 보고 합격하면 수료식 참석해서 새가족 교육 받고 3주간 교육 후에 필한 다음에 지문 인식해가지고 예배당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몇 년 걸리냐 1년입니다 그럼 1년 동안 1년 동안 뭘 하느냐 성경 공부입니다 비밀 개인 공부는 이거 1차 1차 공부는 한두 달 공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 눈치채야 돼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1단계 성경 공부에서 다 눈치를 챌 수 있어야 됩니다 금방 챌 수 있습니다 1단계만 여기만 걸러내면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것도 없어요 1단계에서 바로 새신자 교육으로 넘어갈 수 없어요 반드시 1단계 2단계 공부를 다 풀 코스를 마쳐야만 그 다음에 수료식에 참석해서 수료하고 교적부 쓰고 새가족부 참석해서 지문 인식해서 예배 출석 이게 그들의 신천지인이 되는 과정입니다 누구도 이 과정을 피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1단계 2단계 눈치를 채면 되겠죠 1단계가 뭐냐 소위 보금방이라고 합니다 지적에서는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2명 3명이서 그룹으로 공부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혹시 3명이서 어디선가 공부를 하고 계시는 분 계시면 그거는 신천지일 가능성이 거의 80%입니다 공부를 하고 있다 성경 공부를 그런데 신천지라고 안 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랍니다 전화해가지고 저 여기 공부하는 내용이 이런 거 배웠는데요 그럼요 신천지입니다 그러면 어? 그분은 사랑에 위해 다닌다고 그러던데요? 이런다니까요 그렇게 아직도 그렇게 어두운 분이 온누리교회 다닌다고 그러는데요 무슨 어디 무슨 교회 무슨 권사님이라고 그러던데요 선교사라고 그러던데요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분들이 있다니까 지금도요 성경 공부를 하고 있으면서도 그래서 1단계 성경 공부 이 과정에서 반드시 눈치를 채셔야 됩니다 친분을 쌓았어요 그럼 두 사람이서 친해졌을 때 이 사람이 바로 다이렉트로 공부 안 가르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신천지 바람잡이가 있어요 나한테 접근을 했어요? 친해졌어요? 이 사람이 저한테 공부 한번 해볼래요? 이렇게 안 한다니까요 반드시 한 사람을 꼭 끼워놓는다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이 있으면 이 신천지 이게 신천지라고 하면 이 사람이 접근해서 친분을 쌓은 다음에 이렇게 공부를 안 가르친다고요 다이렉트로 반드시 어떻게 하냐면 누구 한 사람을 꼭 끼워넣어요 이 삼자를 여기다 꼭 끼워넣어가지고 이 구도를 딱 만들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3명 바람잡이가 한 명 더 등장할 수 있습니다 4명 보통 3명 4명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끼워넣어 이 사람을 꼭 뭐라고 소개하느냐 선교사 외국에서 선교하다 안식년을 들어왔다 맞아서 선교사, 목사 능력 있는 권사 신유, 은사자 이런 식으로 한 사람을 끼워서 공부를 가르치는 구도가 돼서 3명이 공부를 하게 됐다 이거는 거의 100% 신천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이렇게 접근할 때까지도 이 접근하는 게 뭔가 아주 천사같이 다가옵니다 이게 이제 제일 핵심이에요 여기서 이게 미혹 방법이 이 접근하는 방법들이 가진 방법들이 다 동원됩니다 교회에 와서 친분을 쌓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문화센터에서 만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기도원에서 만날 수도 있겠죠 기독교 서점에서 만날 수도 있겠죠 길에서도 만나겠죠 카페에서도 만나겠죠 공원에서도 또 아는 일가 친척, 가족들, 이웃 어떤 사람이라도 다 이 과정이 될 수 있다고 신천지인들이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니까 가까이 다가올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정말 잘합니다 정말 잘한다고요 헌신적으로 합니다 이 사람을 내가 전도하고 싶다 이러면 이 사람들은 뭐라도 다 할 사람들이에요 집에 꾸준히 일 와서 다 해줄 수도 있고 뭐 봉사해 주는 거 집에 와서 물건 팔아주는 거 정말 헌신적으로 하기 때문에 마음을 안 줄 수가 없게 만들어요 정말 천사같아요 칭찬하면서 그리고 표정관리 잘하죠 인상 좋죠 그리고 신앙심 있어 보이죠 모든 게 흠잡을 데 없는 사람들로 접근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마음을 쏙 빼게 한다고요 그리고 뭐 또 맛있는 것도 사주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잘하니까 옛날에 모를 때는 그냥 마음을 주고 그리고 옛날에는 이랬어요 김집사 나랑 한번 공부해 볼래? 하고 해도 먹혔어요 옛날에는 이게 그런데 이제는 완전 경계심이 많아졌잖아요 신천지에 대해 그렇게 하면 오히려 자기가 이상하게 보일까 싶어서 절대 공부시키지 않아요 그리고는 친해졌을 때 이 사람을 끌어들이는 게 이런 방법입니다 우연을 가장한 계획적인 만남이에요 대부분이 다 우연을 가장한 계획적인 만남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상황을 설정해요 뭘 잘한다고 했죠? 거짓말 또 하나는 연기예요 그러니까 상황을 만들어요 길에 지나가다가 우연히 만난 것처럼 하는지 집에 커피 마시러 오라고 해서 집에 둘이 있는데 어디 전화가 왔을 때 이런 상황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걸 다 연습을 한다고 그러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속여요 이렇게 해서 가까이 다가온다 길에 지나가다가 길을 묻는다 또 어디서 물건을 사러 왔다 지하철에서 만났다 교회에 다니는지만 알면 그들은 아주 진드기같이 붙거든요 가까이 올수록 느낌 있잖아요 느낌 이건 느낌이 중요합니다 전에 같으면 그냥 몰랐을 때는 이렇게 말 걸어도 그냥 아 그러세요 하고 대화해주고 교회 묻고서 제가 이사를 왔는데요 교회를 지금 몰라서 이런 얘기하면 아 우리 교회 오세요 이랬는데 지금은 우리가 따뜻하게 대하더라도 이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죠 너무 막 지나치게 나한테 달라붙고 전화번호를 알아내려고 하는 것 같고 나에 대해서 너무 잘하는 것처럼 접근을 하는데 오버하는 것 같고 나랑 어떻게 엮어지려고 하는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이런 느낌이 오면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혹시 가요 뭐라고요? 혹시라는 생각하시라고요 누가 전에는 옆에 와서 잡아 먹어도 이 다리를 다 한쪽 다리를 다 먹는 동안도 느낌이 없었다니까 옛날에는 생각도 못해 상상도 못했다고요 지금은 1m 근점만 해도 경보음이 울릴 정도로 뭔가 예민하게 딱 혹시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혹시예요 이런 분이 있습니다 물어보는 분이 있어요 저 질문이 있는데요 혹시 신천지 아니세요? 이렇게 아주 순진하게 질문하는 분이 있어요 그럼 그들이 솔직히 말해줄 줄 아나봐요 절대 확인하지 마시고 그냥 혹시예요 마음으로 혹시 그래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친해졌다고 보쌈해가지고 신천지로 데려가지 않는다니까요 절대 언제까지 그냥 혹시 하고 그냥 딱 경계심만 가지면 되느냐 이 자리가 만들어지기까지 누가 끼어들어서 성경 공부하는 자리가 딱 만들어졌다 그때는 혹시가 아니라 뭘까요? 역시 그때는 뭐라고요? 100% 100% 100% 아 틀림없구나 그리고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경우가 있겠죠? 둘이 지나갑니다 걸어가는 누굴 만났어요? 어? 선교사님 막 반가운 척을 해 언제 오셨어요? 이제 사람 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작년에 들어왔다고 두 달 됐다고 어떻게든 안식년을 맞아 들어왔다고 나중에 얘기하는 거예요 아 내가 좋아했던 정말 신령했던 목사님인데 이번에 들어오셨다고 하고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같이 대화를 한다거나 아니면 헤어진 다음에 나중에 집에 있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어? 선교사님 아 이 근처에 오셨다고요? 아 그럼 들어오시라고 이런 식으로 상황을 설정해서 어쨌든 과정은 너무너무 다양한 방법들이 동원되니까 어떤 경우라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셋이서 성경 공부하는 자리가 만들어졌다 성경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는 자리가 만들어졌을 때 100% 뭐라고요? 역시 그 다음에는 묻지 마세요 공부한 다음에 아 다음엔 어디서 공부합니까? 그러나 자연스럽게 그런 다음에 딱 그 자리에서 나와서 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신고를 하시는 거예요 뭘 하라고요? 신고 112 이런 데다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다가 꼭 담당 목사님께 말씀을 드려서 자초지종을 말씀하세요 제가 어디서 누구를 만났는데 어떻게 하다가 어느 아파트 몇 동 몇 호에 가서 누구랑 사람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이거 신천지 같습니다 신고를 하셔야 교회에서 그런 사례들을 접수받아서 교회에서 간증을 시킨다거나 사례를 발표한다거나 해서 다른 피해자들을 예방해야 되고 그리고 그 공부를 한 그 집은 신천지란 말이에요 틀림없이 그래서 그 집을 공포해가지고 공개적으로 알려서 그 집의 사람들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웃이나 이런 사람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천지라는 거를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을 우리가 그냥 거기서 빠져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도 다른 사람들은 또 피해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교회에 꼭 보고를 하시라는 거예요 신고 정신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신고하시라고 신고 괜히 생 사람 잡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 있었던 상황만 신고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시 역시 이거는 100%입니다 거기서 걸쳐가지고 못 깨닫고 넘어가면 센터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너무너무 좋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너무 좋아 공부해 보니까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이럽니다 한두 달 배우고 난 다음에 아 선교사님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안식년이 끝나서 그러면 옆에 바람잡이가 그러겠지 아 나는 너무너무 좋은데 더 배우고 싶은데 어떡하지 라고 떠보겠죠 들을 공부할 더 들을 의향이 있는 것 같으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센터에 모아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센터로 딱 2차로 넘기는 거예요 가면 4, 50명 서울 같은 경우는 한 100명 이상씩 공부를 합니다 센터 가면 그 100명이 어떤 사람이에요? 다? 다 이렇게 속아서 온 사람들이에요 신천지인지 모르고 와서 공부하다가 이제 올려서 모아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학교 같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서 2차 공부를 합니다 그 2차 공부하는 데는 어떤 것이냐? 딱 이것도 금방 알 수 있어요 전국이 똑같습니다 그 커리큘럼이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기억하세요 6개월 월화수목 5만 원 면접 이거예요 네 가지 면접을 본다 갔는데 면접을 본다 6개월 코스라 한다 월화목금 공부한다고 한다 돈을 5만 원 내라 한다 이러면 무조건 신천지였어요 전국은 다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계속 홍보를 했더니 요즘 최근에 이렇게 바꿨더라고요 6개월이 아니라 8개월까지 하고 월화금 아니면 월화목 토요일날 보충수업 이런 식으로 한다거나 5만 원이 아니라 5만 5천 원 6만 원 할부로 받고 이렇게 변형을 주는 거예요 똑같이 하면 거기 걸릴까 봐 그러나 큰 틀을 아시라는 거예요 바꿔봤자 조금씩 조금씩 변경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네 가지 면접 따라해보세요 면접 월화목금 5만 원 그리고 6개월에서 8개월 하여튼 이렇게 얘기가 되면 이건 100% 신천지예요 이런 데가 없어요 다른 이단들이 그럼 모르고 갔더라도 그 순간 딱 알면서 발을 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안 넘어가요 그런데 지금 수천 명이 지금 거기 넘어가는 이유는 이게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가서 공부한다니까요 신천지인지 모르고 넘겨보시죠 정통교에 침투하는 거는 추수꾼이라고 했습니다 교회 들어옵니다 보통 새가족들을 통해서 새가족부를 통해 들어오겠지요 그리고 이사 왔다고 들어오겠지요 그리고 누굴 통해서 들어오겠지요 그럴 때 신혼 확인 철저히 해야 됩니다 새가족부에서는 가명 쓰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진에 찍히는 걸 싫어하겠죠 주소 같은 거 확인하는 거 안 좋아하겠죠 그러니까 바로바로 새신제 신방 가고 이래야 되겠죠 그러니까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철저히 관리 큰 교회일수록 허술한 면이 많은 거예요 큰 교회일수록 지금까지 우리가 쭉 통계를 보면요 큰 교회를 좋아하는 이유가 큰 교회는 그냥 누가 왔다 갔는지도 잘 모른다는 생각을 가져요 저쪽에서 그러니까 편하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사람들을 다 체크해서 사진 찍어두고 이런 거 그러니까 신혼 검문검색 강화 검문검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새신자 카드 같은 거 소상하게 적도록 하고 문서화해서 그래서 이렇게 딱 해서 어떤 시스템화하는 게 필요하다 싶습니다 넘겨보시죠 그리고 신천지 위장술 넘겨보세요 이제 쭉 위장교회 지금 대세는 전국적으로 위장교회 위장기도원 위장동아리 위장문화센터입니다 다 가짜로 하는 거예요 이건 위장교회입니다 또 이거 위장세미나입니다 말씀혁명대집회 이게 신천지에서 했던 겁니다 요즘은 이제는 공개적으로 합니다 공개적으로 신천지를 표방하고 집회를 합니다 또 넘겨보시죠 이런데 인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바람잡는 사람 내가 이런 전단지를 받았는데 이런 포스터를 받는데 공부 한번 해보러 갈까? 하고 딱 떠보는 사람들 있죠 이거는 대부분 신천지입니다 자기가 나 신천지인데 같이 가지 이러지 않는다고요 자기도 마치 정통교회 교인인데 한번 가볼까? 어떨까? 내가 가서 보면 이거 잘 모를 것 같은데 네가 한번 가서 한번 보고 판단해 줄래? 이런 식으로 중간에서 바람을 잡는다 이거 신천지인들이 그리고 위장봉사단체 있죠 만남이라는 단체 사단법인 만남에서 행하는 것은 이 만남 자체가 신천지 위장봉사단체입니다 그다음 보세요 문화센터 사회복지 예술 이거 있죠? 자원봉사 이거 이게 다 지금 위장 활동하는 거예요 위장해서 활동하는 거예요 또 이거 지금 대전에서 행사했던 것 아닙니까? 이렇게 했는데도 모르더라고요 대전 분들이 이게 신천지에서 한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한비축제 해가지고 크게 해서 막 어마어마하게 한다고 이들이 하면은 그리고는 다른 이름 다 돼가지고 넘겨보세요 예를 들어 사단법인 얼지킴이 이랬더니 대전에서 이걸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맞는 거예요 아직도 서울에서는 사단법인 만남 알고 대전 같으면 얼지킴이 이런 데서 하는 건 이거 다 위장봉사단체에서 하는 겁니다 넘겨보세요 이런 데 온 사람들 어떻게 엮어갈까요? 참여하면 뭘 쓰게 한다고요 뭘 쓰게 한다고요 쓸 때 딱 세 가지입니다 종교란 기독교 이름 전화번호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러면 기독교 체크한 사람들만 다 뽑아가지고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 맞춰서 다 세팅해가지고 사람들을 침투시켜가지고 접근시키는 아주 시리력에 접근하기 때문에 함부로 어디 전화번호 적지 마시고 위장봉사단체 가도 입에 원서를 낼 거 아니에요 돈 5만 원 만 원 5천 원 내더라도 뭘 쓰게 한다고 꼭 기독교 이거예요 항상 적는 거 종교란이에요 위장동아리 대학생들 위장동아리 대학생들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성경공부 동아리가 아니에요 스포츠 어학 뭐 다 이런 것들 있죠 넘겨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거 예쁜 글씨 글씨 쓰는 거 POP 또 뭐예요 이거 기타 악기 어학 에어로빅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을 가지고 다 수많은 곳에 올물을 놓고 있어요 대학생들이 위장동아리에 특히 신입생들 들어가가지고 어휴 좋다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들어가면 뭐예요 기독교인들만 다 추려가지고 다 옆에서부터 접근을 하거든요 치밀하게 넘겨보세요 심지어 포켓으로 포켓볼 같은 거 이런 거 하고 또 축구 남자분들 같은 경우 축구 배드민턴 이런 거 있죠 아침에 조기 축구 이런 거 같이 하죠 이런 사례도 많이 접수됩니다 지금 운동을 하는데 옆에서 누가 친해져가지고 같이 밥 먹고 너무 친해진 거예요 운동하니까 운동하다 보면 금방 가까워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성경공부를 위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하여서 성경공부가 만들어졌다 이런 과정은 제가 얘기 안 했잖아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으니까 성경공부가 만들어지면 이거는 100% 확신하시고 딱 그 날부터 딱 중단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넘겨보세요 무료 문화광장 드럼 통기타 이런 거 무료라고 하니까 또 그 싼 맛에 또 가는 거예요 무료라고 하니까 또 넘겨보세요 이거 논문 자료 수집 패널 아르바이트 구합니다 별 희한한 방법들이 다 동원돼요 옛날에는 심지어 이런 거 있어요 강의 2시간 들어주면 1시간에 5천 원씩 줍니다 그 2시간에 만 원 이거 참석하는 분도 있었어요 학생들이 대학생들이 벼룩시장이나 이런 데 내면요 교차로나 이런 데 내면 그거 보고 사람들이 막 온다니까요 그 아르바이트 왜 2시간 동안 강의 듣다 보면 미혹될까 봐 돈 주고 그거를 고용해서 필기해주게 하는 대필하게 하는 또 넘겨보세요 요즘은 테이프를 직접 주기도 하죠 가정마다 차에다 교회 앞에서 나눠주기도 하죠 들을 것도 없습니다 이거 들어오면 신천지라고 알려주시면 받아가지고 바로 교회에다가 바로바로 갖다 주세요 괜히 호기심 가지고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왜? 성도들은 이런 거에 대한 면역력이 없다니까요 뭘 자꾸 먹어보려고 그러지 마시라고요 해로운 거니까 신천지에서 주는 것은 그건 옳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어떤 그런 호기심을 가지고 한번 들어볼까? 이런 생각 가지 마시라 갖지 마시라는 거죠 넘겨보시죠 이거 설문지입니다 또 쭉 넘겨보세요 기독교 방송 4층에 설문조사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설문지는 무조건 받지 말라 싸이 활동 특히 젊은 친구들 싸이 해가지고 큐티한다 성경 공부 어쨌든 성경 공부할 때 하여튼 성경 가지고 뭘 접근하면 요즘은 주의하시라는 거예요 또 말씀혁명 대집회 지인들 가족들 친척들 또 배우자 또 심지어 부모님이라도 자식이 권하더라도 성경 공부를 권하면 어 그래? 너 신천지냐? 하고 묻지 말라고 그랬죠? 배우자가 권하더라도 어 그래요? 여보 어디서 하는데? 누가 가르치는데? 알았어 그리고 목사님께 신고하세요 아내한테 얘기하지 말고 목사님께 조용히 상담하시라니까요 본인한테 그걸 확인해서 내가 그걸 알고 있다는 걸 아는 순간 그 영혼은 건져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빼내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에서 출교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래서 절대 본인한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자식이 이놈이 요즘 이상하다 가방을 뒤져보니까 성경 공부가 나온다 뭐 필기한 게 나온다 그러면 불러다녀고 부모님들이 옛날에 그랬어요 너 이놈은 자식이 신천지지? 그럼 아니라고 그러지 거짓말한다고 또 막 때리고 그리고 용돈 안 준다 하고 너 아버지를 택할래? 이만일 택할래? 이런 식으로 했다니까 옛날 모르는 분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애들이 가출하는 거예요 애들이 선택할 길은 가출밖에 없어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왜 인원을 합니까? 지혜롭게 대처를 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절대 어떤 경우라도 본인한테는 확인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권해도 아버지 신천지 아니야 이러지 마시고 확실히 알아보시고 주의깊게 보시고 신천지가 확인되는 순간 목사님께 상담을 하세요 보고하면 목사님이 저희들한테 연락하시면 우리는 그들을 빼내는 방법을 일러서 그분들을 교육시켜서 회심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지금도 우리가 계속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쉽게 빼내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전문가한테 맡기셔야 돼요 절대 섣불리 드러내서 확인하려고 하지 마시고 공격하지 마시고 다그치지 마시고 여기 앞에 잠깐 보시면 기독교 서점 같은 거 나왔죠 서울은 기독교 서점이 많으니까 기독교 서점 앞에서 설문지 이건 뭐 십중팔구죠 기독교 서점은 왜 좋을까요? 거기 오는 사람들은 다 기독교인들이잖아요 저 사람들은 목걸이, 십자가 목걸이 호칭, 집사, 권사 이런 거에 무책 예의민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아주 철저히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기독교 서점 앞에는 너무너무 좋지요 그다음 볼까요? MBTI, 성격 테스트, 미술 심리 치료, 내적 치유 그리고 도형 상담 이런 것들 있죠 이게 전국적으로 가장 유행했던 미혹 방법이에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미술 심리 치료가 신천지만 하는 데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정상적으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이용한다는 거예요 신천지가 그러니까 항상 이런 데는 더 몇 배나 주의를 기우시라는 거예요 어디서 하는 건지, 주체가 어딘지 알아보시고 뭐 써내라고 그런다 이러면 조심하시고 또 넘겨보세요 문화센터 너무 지금 서울 지역에 제일 피해가 큰 게 문화센터입니다 그리고 위장교회, 위장교회 대한예수교 장로의 간판을 주로 겁니다 그래서 일반교회 것처럼 해가지고 뭐 하겠어요? 세미나예요 창세계 세미나, 게시록 세미나 심지어 신천지에서 위장교회에서 이런 세미나도 합니다 이단 세미나 자기들은 이단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려고 길거리에서 이렇게 미술 심리 치료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그들의 수법이다 또 넘겨보세요 동아리 대학생들 신입생 때 특히 그렇습니다 또 이게 실제적으로 지금 있었던 거예요 충대 같은 경우 헌혈 동아리 이게 실제적으로 다 하고 있던 거예요 거기서 그냥 다 오픈해서 충대생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거 보면서 어? 어? 나도 저게 아는데 저게 아는데 이게 지금 버젓이기니까 학교에서 지금 동아리가 있어지고 있다니까요 넘겨보시죠 싸이월드 카페 운영하는 거 조심하시고 또 그다음 자원봉사단체 조심하시고 설문조사 이런 거 또 넘겨보세요 신문 또 인터넷 방송 SCJ 이니셜을 따라서 신천지 SCJ 이거 라디오 방송입니다 그다음 보세요 그리고 옛날에 사이비 언론 신천지 초교파 신문이 있었는데 이게 신천지 초교파 신문인 줄을 초교파가 신천지 신문인 줄을 신천지인들로 몰랐다니까요 제가 나오면서 기자회견 통해서 홍로한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없어졌습니다 이 신문이 결국 속임수는 드러나면 효과가 없거든요 그다음 그러고서 바꾼 거예요 어떻게 바꾸냐 천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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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해두세요 천지일보 누가 천지일보를 들고 다니면서 지하철에서 살짝 놓고 내린다거나 뭐 이렇게 보기를 원한다거나 이렇게 보도록 유도한다거나 집에 갖다 놓고 가는 걸 본다거나 그러니까 천지일보를 가지고 이렇게 홍보한다거나 홍보 이렇게 알려준다 이러면 일단 주의깊게 보시라는 거예요 그다음 넘겨보세요 뉴스 천지입니다 인터넷 신문 뉴스 천지 하여튼 천지가 문제예요 넘겨보세요 그리고 성경백독사관학교 이런 분들 성경백독사관학교 혹시 들으신 분들 계실까요? 이분도 신천지에서 공부한 걸 가지고 강의 시간에 이렇게 전하다가 문제가 됐던 것 아닙니까? 넘겨보세요 넘겨보시고 이게 자녀들이 빠지면 부모님들은 그 집안이 풍비박산이 됩니다 부모님들 특히 신경 쓰세요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자녀들 가방 뒤져보시고 특히 대학생들 가방 뒤져보시라고 몰래 그래서 뭔가 좀 이상한 거 나오면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대부분 그럽니다 에이 뭐 우리 아들은 우리 딸은 뭐 이렇게 하고서 대부분 안 들어보시고 어떤 분들은 또 본인 얘기 아니다 이런 생각하고 관심 없이 듣다가 집에 가서 자꾸 뭔가 좀 생각난다고 그러면서 집에 가서 한번 들이셔보셨대요 집에 가서 들이셔보니까 진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남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꼭 자녀들 관심 가지시라는 거예요 특히 대전 쪽에 가서 공부하고 있는 천안 공부하는 객지에 가니까 지방에 가 있는 자녀들이 있으면요 확인해 보세요 학교 잘 다니고 있는지 성적 떨어지면 갑자기 성적 떨어지면 알아보시고 부모님들이 다 가출한 자녀들이 부모님들이 지금 속이 어떻겠습니까 졸업할 때가 있는데 졸업을 하가는 거예요 학교 전화해보니까 공락금은 꼬박꼬박 가져갔는데 전화해보니까 1학년 때 자퇴했다고 하고 1학년 때 휴학했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어떻겠어요? 기절하시죠 그래서 직장도 딱 때려치고 와서 시위하는 거예요 내 아들 돌려달라 내 딸 돌려달라 이런 일이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의 신앙관 관심을 좀 가지시라는 거예요 넘겨보시죠 보세요 내 아들 돌려달라고 지금 시위하는 거예요 다 애들이 가출했으니까 부모들이 특히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집 나가나면 부모님들이 이게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에요 이런 분들을 매일 만나지 않습니까 이게 남의 일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자녀들의 신앙 특별히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비 교주들이 뭘 노리겠습니까 세 가지 돈, 여자, 권력 돈 뭔가 노리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 자신이 믿지 않는데 권력 그리고 여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똑같아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어느 사회비 집단이나 똑같더라고요 다 똑같아요 저도 신천지에서 회의를 가지고 제가 영생 문제 때문에 결정적으로 교리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지만 거기서 딱 문제를 제기하게 첫 번째가 이만희 씨의 사생활 문제였습니다 사실은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이 작가가 오게 된 거예요 사실은 신천지들도 상상도 못해요 다 자기들은 아니라고 생각하죠 왜? 그 밑에서 보는 게 있고 위에서 보는 게 있고 다 틀린단 말이에요 자기들 눈에 안 보이면 아닌 거예요 그런 건 아니죠 자기 눈에 안 보여드려도 또 사실은 다른 사실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넘겨보세요 건축헌금 한다고 지금 30년 동안 건축헌금을 모았어요 저도 거기서 11차까지 했는데 아직도 예배당 건축을 못하고 있어요 수백억씩 모았는데 너무너무 지금 신천지인들이 다 이렇게 결국 다 희생을 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14만천 들어갈 예배당이 지어질 꿈을 꾸고 있어요 과천에 허황된 황당한 되지도 않아요 또 사랑 나눈 바자회 이게 진짜 했던 겁니다 바자회 또 거기 보면 그 앙케트 조사할 때 종교란 꼭 있죠 종교란 그리고 그 뭐예요 그 위장 문화센터 같은 데 가면 꼭 종교란 적는다니까요 이거 꼭 배우고 싶다 이러시면 종교란에다가 불교 이렇게 하세요 또 얼지킴이 이게 사단법인 얼지킴이 이게 신천지 위대양 동아리였습니다 그 다음 번 넘겨보세요 대전 국제 유니버시티 평생교육원 이런 이거 다 위장된 간판들이에요 잘 공간 꾸며놓고 한다고요 진짜 공간을 잘 꾸며놓고 한다고요 인테리어에서 잘 해놓고 넘겨보시죠 자 신천지인들만의 독특한 용어 신천지인들이 쓰는 독특 이게 바로 일반 교회를 바벨론 교회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무슨 교회예요 연세중앙교회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바벨론 교회예요 다 그냥 모든 교회는 바벨론이라고 그래요 그 말 중에 어떤 바벨론 이런 말이 나오면 유심히 들으시라는 거예요 목사님들을 개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리고 거짓말 속임수 전도하는 걸 모략 전도라고 그러고 그리고 일반 교회에서 신천지로 옮기는 걸 6월 한다고 그래요 6월 6월절 있죠 6월이라는 말을 그렇게 통용합니다 그리고 빙자 비유 이긴 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줄 자 배도 멸망구원 이거 아주 많이 쓰는 거예요 공부하는 중에도 나옵니다 배멸구 배멸구 기억해두세요 배멸구 배멸구가 아니라 배멸구 배도 멸망구원 이건 신천지인들이 쓰는 말입니다 배멸구를 얘기하면 이거는 신천지일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예언과 실상 도의 초보 완전한 것 그리고 인마전자 14만 4천원 신앙에 사면서 지신행 지식믿음 행함 이것도 지신행 이런 공부를 누가 했다 첫 시간에 이거는 신천지 교육 과정입니다 게시록의 세 가지 비밀 이런 거 넘겨보세요 그리고 신천지인들의 특징 중에 주기도문 할 때 대개를 하지 않는 특징 대개 안 하는 교회도 정통교회도 있습니다만 그들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참고하시라는 거예요 대개를 안 한다는 거 왜? 성경이 없어서 안 한다 이거예요 한글 개혁성경에는 대개가 없잖아요 그 다음 사도신경 하지 않는다 본듀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서 본듀 빌라도에게 덮어씌었다 그런다고요 본듀 빌라도가 살려주려고 한 거를 본듀 빌라도한테 다 뒤집어 씌었다 이런 식의 논리예요 그래서 본듀 빌라도에게라는 건 맞지 않는다 성경에 그래서 사도신경을 하지 않습니다 또 한글 개혁성경만 고집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인터넷을 선악과 같이 생각해서 인터넷을 들어가서 검색을 안 합니다 자기들 홈페이지만 딱 보게 해요 딴 걸 못 보게 해 왜? 딴 걸 보다가 혹시 제 동영상이라도 볼까 봐 왜? 저는 신천지에선 뱀입니다 신뱀 이렇게 해요 인터넷에 들어가서 신뱀 치면 저예요 그게 기분 나쁘지만 참아야지 어떡하겠습니까 신뱀 그래서 저쪽에서는 저를 뱀이라고 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제가 하는 말은 선악과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먹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고지 듣지 말라 다 거짓말이다 그래서 신천지인들은 저에 대해서 세신자 교육 때부터 교육을 시킵니다 절대 듣지 말라고 동영상 같은 거 보지 말라고 또 보세요 그리고 기도할 때 그들은 신천지인들은 안경을 벗고 기도를 해요 속일 때는 안경을 쓰고 하겠지만 불식 중에라도 잘 의식 없이 그냥 하다가 안경을 벗을 수도 있잖아요 신천지는 안경을 벗고 기도합니다 신천지인들끼리 예배드릴 때는 그리고 무릎 꿇고 예배드립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에 의자가 없습니다 그것도 또 이단들이 대부분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여신도들의 경우 귀걸이를 안 한다고요 특히 청년들이고 주부들 귀걸이를 안 해요 이건 종의 표시다 그래가지고 귀걸이를 안 하는데 이것도 좋은 표가 될 수 있겠죠 이렇게 수상하다 싶을 때 이렇게 유심히 보면 그런 것도 다 예사롭게 보이지 않죠 그 다음 특히 여자 청년들 청바지를 안 입어요 정장을 합니다 남자고 여자고 항상 정장 스타일이에요 깔끔한 이미지 이런지요 그리고 안수 받는 건 짐승의 표를 받는다고 해서 그들은 꺼립니다 안수는 절대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신천지인지 아닌지 알려면 앉혀놓고 안수할라고 하면 도망가면 신천지예요 그러니까 안수를 그들은 안 한다고 짐승의 표를 받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건 절대 안 하겠죠 그리고 일반교회의 목사님들을 우상이라고 하고 벙어리게 그리고 일반교회의 추석이지 추석 우리 성경 해석해놓은 추석을 금자디라고 합니다 넘겨보세요 보금방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진 보세요 이런 식의 아지트가 있습니다 아지트 센터, 카페같이 이렇게 잘 꾸며놨어요 또 넘겨보세요 이런 걸 만들어서 아지트로 삼는 거예요 기독 카페같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놓고 그리고 보통 보금방은 어디서 하느냐 비밀공부방은 가정에서 합니다 가정에서 주로 합니다 그 다음 넘겨보세요 그런 다음에 센터라는 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꼭 뭐같이 생겼습니까? 학교같이 이렇게 칠판도 화이트보드를 쓰지 않고 꼭 이런 흑 칠판 분필 쓰는데 책상, 걸상 요구도입니다 이렇게 생긴 데는 우리나라에 딱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학교하고 신천지 센터입니다 이렇게 생긴 데 그러니까 이렇게 센터를 크게 꾸며놓는 데는 100명, 200명씩도 들어가도록 만들어놨어요 넘겨보세요 교육 내용을 여기서부터는 잘 집중해서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직접 눈으로 보세요 이런 식의 제목이 똑같지 않을 수 있어요 다 바꿔요 제목을 그래도 크게 들리지 않습니다 선악구분 신앙의 사무소, 지신행 그 다음 보세요 시반나무새, 양식 누룩, 그릇저울지팡이, 향향노가마, 빛과 등대, 소경기머거리, 보자, 보물, 부자, 노래, 물샘강, 바다오브, 그물고기, 배, 짐승, 머리뿔, 꼬리, 머리뿔, 꼬리 이런 거예요 또 포도주, 감남류 넘겨보세요 산, 비유한 산 인, 나팔, 돌, 우상, 생물과 바람, 죽음과 그리고 부활 신랑, 신부, 과부가, 예루살렘과 바벨론, 전쟁 그리고 천지, 해달별, 이스라엘, 천국의 열쇠 이런 것이 비유풀이에서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졸업 다 하면 이렇게 수리를 해요 사각모자를 안 써본 분들은 또 이거 쓰고 싶어서 끝까지 공부하는 분이 또 계시더라고요 사각모자를 쓴다고요 대학 졸업하듯이 정말 아주 거창하게 수료식을 합니다 이번에도 최근에 수료한 거거든요 이렇게 홍보를 하고 다니는데도 아직도 여가서 공부를 해서 수료하는 분들이 있어요 넘겨보세요 전남, 광주, 베드로지파는 이렇게 해서 1200명씩 수료를 합니다 밑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수강생들이에요 졸업생들이에요 넘겨보세요 충남, 대전, 마띠아지파 이게 다 그냥 예배당의 이건 예배당의 광주, 전남, 대전, 마띠아지파가 예배당의 제일 큽니다 전국에서 여기서 지금 이렇게 수많은 사람도 수료를 하고 있으니 저희들이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안타깝고 넘겨보세요 넘겨보시죠 결론입니다 절대 교회 밖에서 공부하지 마시라는 거 절대 교회 밖에서 공부하지 마시고 그 다음 정기적인 예방교육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주요 핵심 교리에 대한 확신 특히 구속의 문제, 구원의 문제, 속죄의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만 단번속죄, 영원속죄 이런 것들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 한눈을 팔지 않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없음이 원인이라는 거죠 넘겨보시죠 성도 등록 시에 철저히 신혼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실명 확인하시고 집주소 확인하시고 전교회 꼭 확인하고 전교회 어느 교회에서 신앙하다 오셨습니까? 이거 꼭 확인하시고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 중심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중요한 거 교회 중심, 목자 중심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목자 중심 그리고 말씀 앞에 겸손하고 목자 앞에 겸손하라는 말은 나는 잘 모른다 우리 성도님들이 나는 잘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정말 이단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성도들은 전문가가 아닙니다 이단들의 교리를 접하면 성도님들이 어? 이게 아닌데 이런 느낌이 안 온다니까요 그걸 알고 저놈들이 속이는 거니까 성도님들은 정말 듣고 그럴 듯하면 이렇게 하시라니까요 너무너무 좋은데요 내가 뭘 알겠습니까? 목사님께 허락받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라고요 꼭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성도들 스스로의 그 영적 분별력을 과신하지 마시고 겸손하게 그리고 꼭 목사님께 허락받고 가시고 가족들한테 상의하고 가고 이렇게 하시라고요 저들은 꼭 얘기합니다 가족한테 얘기하지 말고 교회 얘기하지 말라 이렇게 부탁한다고 그랬죠 철저히 입막음 교육이라고 그걸 입막음 교육이라고 해요 저쪽에서 입을 열지 못하도록 말하지 못하도록 교육을 시킨다고요 그럴수록 더 열어야 되겠죠 그 다음 구호 한 번 외치겠습니다 옆사람도 다시 보고 수상하면 신고하자 다시 한 번 옆사람도 다시 보고 수상하면 신고하자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얘를 지나가다가 센터에서 실천해서 누가 나오는 걸 봤다 내가 아는 사람이 또 월화목금 맨날 낮잠 자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인가 월화목금 보따리 싸가지고 10시쯤이면 꼭 어딜 가더라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공부센터라는 데서 나와서 공부하는 걸 보면 집에 가는데 성경 공부를 하다가 막 덮으려고 하는 걸 보면 또 소문이 있잖아요 누구랑 공부한다더라 이런 느낌이 오면 신고를 하시라니까요 성도들은 그런데 이러더라고요 에이 괜히 생사람 잡는 거 아니야 하고 안 하는 거예요 생사람은 잡아도 교회에서 잡을 테니까 성도님들은 무조건 수상하면 어떻게 해요? 신고하셔 그래야 교회에서 주시에서 본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주시 어떻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데려다가 그러니까 주시에서 보면서 그게 서로 우리 교회를 지키기 위한 주인의식을 갖는 성도들의 돌이라고 봐요 저는 어떻게 목사님이 다 살핍니까 교회를 더구나 이렇게 큰 교회는 성도님들의 주인의식과 책임의식이 참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수상하면 바로 목사님께 알려드려야 돼요 본대로만 얘기하면 돼요 누가 나한테 접근했는데 막 전화번호를 알려고 하고 또 누가 사람들하고 모여서 따로 뭘 가르치는 걸 봤습니다 이런 것들 얘기를 해 주셔야 된다니까요 마지막 결론 보겠습니다 가족, 친척, 교우 중 의심스러운 경우 제가 부탁드렸죠 절대 본인한테 확인하지 마시라는 거 꼭 전문 상담소에 의뢰를 하셔서 그 영혼도 빼내야 될 사람이니까 넘겨보시죠 참고할 좋은 자료들은 가피플 바로 알자 사이비 신천지가 저희 안티 사이트입니다 가피플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건성으로 들으시고 집에 가서 바로 알자 신천지 쳤는데 신천지 홍보 동영상이 막 나온다고 그거는 신천지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알자 신천지 치지 마시고 가피플 바로 알자 신천지를 치시는가 가피플 바로 알자 사이비 신천지 가피플이 꼭 들어가야지만 저희 사이트입니다 넘겨보시죠 현대중교 교회와 신앙 가피플 바로 알자 사이비 신천지 많이 법정 세우기 안티 SCJ 이게 저희들 사이트입니다 그리고 저희 소속은 한국기독교 2단 상담소입니다 지저스114 그래서 저는 구리 상담소를 맡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적어두셨다가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 또 문의할 분들 확인할 분들 이런 분들이 있으면 전문 상담소에 의뢰하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넘겨보시죠 우리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소 5장 18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구절을 늘 마음에 담고 사역을 합니다 읽어보실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들을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해서 구명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저들을 불쌍한 영혼들입니다 잃어버린 양들 우리 안에 들지 않은 양들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이 단에 사이비의 집단에 빠진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저도 거기 있었고 또 돌아올 사람도 있겠죠 제가 돌아온 것처럼 그래서 저들을 정지하지 마시고 손가락질만 하지 마시고 저들을 위해서 귀에 있을 때마다 극률한 마음으로 자비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이 단은 이 단에서 문제를 찾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단의 문제는 우리에게서 찾습니다 우리가 건강하면 이 단은 없어집니다 우리가 약할 때 이 단은 발응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와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단은 가짜잖아요 사이비 집단은 가짜잖아요 보금도 가짜고 교주도 가짜인데 가짜는 진짜같이 믿고 진짜는 가짜같이 믿는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진짜는 더 진짜 같은 신앙으로 우리가 좀 더 열심히 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들보다도 더 열심히 전도해야 되고 저들보다도 더 순종하셔야 되고 저들보다도 더 믿음을 가지고 저들보다도 더 공부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 그래서 손가락질하기 전에 우리를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우리 성도님들 건강한 신앙으로 무장하시고 목사님 중심 교회 중심에 투철하셔서 규모는 크고 성도들 많지만 신천지에 쉽게 우습게 보이지 않는 교회 신천지가 포기한 교회 신천지가 들어오기를 부담스러워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같은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